힐링? 오직 힐링하세요. 방송 분량 걱정도. 오늘 30몇 개 주제는 힐링으로 전했어요. 아침, 점심, 저녁, 야식. 쪼는 맛 없이 마음껏 식사하시면 돼요. 말도 안 돼. 식사 외 시간은 자유 시간이에요. 열심히 힐링하시면 됩니다. 이래도 돼, 진짜로? 자, 아침 드실게요. 뭐야? 어휴, 우리 앉아도 돼요? 맛있게 드세요. 뭐야, 이거? 왜 이렇게 의심이 되지? 찜찜한데 이렇게 먹으면 좋으라고. 밥을 공짜로 준단 말이야. 지금 이 순간 즐기자. 신경 쓰지 말고. 아, 이게 되게 맛있는데 이거. 우리 정말 이거 쉽니다, 지금. 뒤에 옥수수 좀 주면 안 돼? 간식이야, 마음대로 먹으래. 일어나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히 계십니다. 전부 자연산에 뒷산에서 다 채취한 거예요. 도리 뱅뱅. 뱅뱅이 부러웠다. 뱅뱅뱅. 방송 불이한 걱정도. 이 집의 가훈이 형. 먹어 그냥 밥. 밥 먹고 자 또. 자전거 타고 저기 슈퍼 가서 아스켓길 하나 먹고 올 거니. 자전거가 움직이냐, 네가 타면? 오빠, 소리 난다. 바큐 자전거에 눈물이 난 거다, 이게.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따다아. 따다아. 자전건때 자가 붙여야 될 것 같은데. 저기 타이어 더 높아. 어떡해.